가볼까? 방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어이 친구도 랜덤으로 가네 이거 자 랜덤 포스 다른 사람인 척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어 이거는 자 아유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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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작부터 거치시네요 어? 어 랜덤 유저입니다만 아이고 또 감사합니다 자 야 랜덤이라 일단은 종속을 모르는게 좀 아쉽기는 하다 전도 아니면 세란이긴 한데 또 랜덤 아니 자 야 저기에 내가 좀 이승을 기여를 해버렸네 자 자 미네알이 부족합니다 미네알이 부족합니다 미네알이 부족합니다 미네알이 부족합니다 미네알이 부족합니다 어디 뭐 대도 않는 애들 잡았겠지 어 그중에 내가 이승 포함 하하 자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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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알아 하하 하하 이 아이디는 내가 바른건데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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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니메 gown 허 하하 하하 자 일단 상대 테란이다 아 무척 전쟁 electronics 새 음 좋지는 않구요 일단은 그 cru 아 tout 야 뭐야 입구 막았어? 야 실제로 입구까지 막았네 이거 상황은 좀 최악이긴 한데 그러면 자 자 일단은 썩 좋지는 않다는 겁니다 S10이 어디갔지 근데? S10이 S10이 어디가? S10이 어디가? S10이 어디가? 일단은 없습니다 상대가 다시 일단 나갔다 들어오고 있고요 자 이거 할거 없으니까 드라군을 나올 때까지 질러시 입고를 지켜주자구 아유 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도 지면은 큰일 납니다 여기서 좀 분위기 전환을 해야 돼요 이거 여기로 걸쳐 찍는거 아니에요? 자 질러서로 근데 이끼도 막아주면 되겠구요 천천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천히 공공주얼리님 감사합니다 너 아까 2만원 준다고 나가라고 했던데야? 하고 말했지요 아유 공공님 감사합니다 근데 그거는 지금 할 순 없고 거의 이기기 직전에 해야될거 같은데 자 벌초 일단은 있는거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게임이 중요하다는거에요 이번 게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벌초가 엘피스 까요 일단 천천히 할 예정입니다 다크 하나씩 찍어주면서 말이죠 장비가 이제 어떤식으로 할지 좀 궁금하긴 하네 근데 자 탱크 탱크가 일단 나왔구요 탱크가 일단 나왔구요 상대 스티트를 좀 한번 활성화시켜주겠습니다 이제 아시죠 자 ούμε 일단은 자 마인 마인이 박혀있기 때문에 좀 수비적으로 잘 해야될 거 같습니다 초청..맞죠 자 멀티라는거야 일단 상대는 멀티를 좀 빠르게 갔습니다 저는 일단 아비터를 좀 빠르게 가보도록 할게요 타이밍도 시간에 올 가능성이 좀 있다는거지 그러면 자 천천히 대비인의 해수투고요 마일드 깔렸단 말이지 일단 하나씩 다 준비해수겠죠 아이고 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수비 잘 해줘야 합니다 일단은 일단은 벌티를 또 가져가 줄거기 때문에 말이죠 아이고 또 감사합니다 벌처를 일단 많이 이득을 받는데 근데 야 야 테크 야 멀티를 좀 못먹게 하겠다 이거죠 상대 야 이게 바로 커진다고 근데 천천히 천천히 해주기로 하겠습니다 이거 좀 살짝 아쉬운걸 자 벌에는 좀 잘 해줄거고요 여기도 아까 마인이 있었단 말이지 자 마인을 이렇게 커진다고 자 사업을 좀 더 기다려야 됩니다 일단 사업을 만족 상대가 상대가 되게 저돌쪽이란 말이에요 일단 자 설정 움직임이 일단은 잘 수비를 해줘야겠습니다 아비터도 아비터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로보를 하나 올려줘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로보틱스 상대가 일단 노로보 아비터라는 거를 어느정도 이제 인지하고 있을 것 같아요 어느정도 이제 인지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그만 살짝 헤빙기로 하겠습니다 자 자 자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하죠 일단 멀티를 먹어야 되는데 일단 먹기가 좀 빡세긴 하다 자 잘 붙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잘 붙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뭐 계속 해줄거고요 자 이거는 좀 불행되는데 오 잠깐만 멀틱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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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대한 일단 집착하게 집착하게 자 여기서 이렇게 끝나면 일단 안됩니다 자 스캔이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잘 해주도록 할게요 일단은 최대한 이제 살려주면서 해야 됩니다 만화는 한계가 있거든요 만화는 아이고 오우야 일단 죽진 않았고 니크로크레드가 좀 있으면은 되는데 이거를 일단은 여기서 좀 승부를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일단 자 저거 좀 찍어주겠습니다 자 스캔이 많지가 않을거에요 상대는 많지가 않기 때문에 최대한 신경을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 스캔을 좀 빼먹어볼거야 하나씩 탱크도 좀 많이 부족하죠 일단 드라군도 좀 추가해줄거고 자 일단 최대한 이등을 보고있구요 상대의 스캔이 좀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이 정도로 끝나면 안돼 근데 이 정도로 여기서 더 이등을 봐야돼 여기서 더 이등을 봐야돼 여기서 더 이등을 봐야돼 아비터가 또 이등을 봐야돼 아비터가 또 이등을 봐야돼 아비터가 또 이등을 봐야돼 자 이등을 써줘야됩니다 이등을 봐야돼 하나 더 가져갈 준비 해야되구요 자 여기서 이제 좀만 더 시간만 잘 뚫어준다면은 괜찮을 수 있겠습니다 또 이제 또 한번 기회를 얻을 수 있단 말이죠 일단은 여기 떨궈줘야될거 같은데 자 업그레이드 좀 아이고야 이거 잘났다 중독 아비터는 일단 안찍었거든요 아모리 한번 깨줄게 아모리 도움이에요 일단 자 중독을 찍어주면서 중독을 입장에 잘해주면 됩니다 이렇게까지만 잘 잡아주고 일단은 이정도만 잘 따라가고 있어요 분리했던 나중에 그래도 최대한으로 잘 따라갔어요 분리했던 나중에 자 멀티 한번 좀 먹어주면서 잘 해줘야겠습니다 자 여기 소비해줄거구요 타이밍은 나올 수 있기때문에 이것은 좀 잘 막아줘야될거 같아요 일단은 자 자 일단은 타이밍은 아니구요 자 아비터 일단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저기 잘 펼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만원까지 야 이정도면 그래도 좀 만점권이기는 한데 자 잘 해주고 있거든요 자 딜 내 월티를 일단 잘 입장에 잘 확대한 이 이렇게 저 이렇게 이렇게 내 월티만 tiro 다른바 탈 더 일단 일단은 여기까지 야 근데 상대가 너무 나와있는거 아니야 이거? 니쿨하면 어떡할려고 그래? 아니면 그냥 장면을 싸워도 되겠는데 이거? 자 한번 그냥 싸우겠습니다 이거는 일단 얼려주는게 좋아보이는데? 자 써보죠 잘해주고 있고 이거 잘 달라붙겠습니다 들어와라 너 나한테 나가달라고 2만원 준다고 배운했잖아 어? 지금이 어? 딱 적긴데? 기억나? 아까 연습 끊긴다며 어? 그랬잖아 어? 자 어 야 위험했다 어? 끊긴 소감이 어때요? 아미쿨 일단은 계속 나옵니다 계속 자 누르고 하하하하 자 상대가 일단 그런적 없다고 하고 있는데 자 이해해 자 리콜 한번 더 들어갑니다 리콜 자 자 마인이 이쪽에는 있지않거든요 여기 마인대박 오히려 이제 마인은 아군이죠 아군 미네랄지국에서 로맨죠 자 자 자 여기 아 아 아 아 아 열심이 인체 아이 아 아 아 너디를 약간 위축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자 다시 한번 떨어질겁니다 다시한번 상대는 멀티가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질러 위주로 한번 떨어질 예정 질러 위주로 위주로 추가해주면서 위주로 떨어집니다 위주로 대응은 잘했지만 야 여기 수비 야무지게 해주네 질리는데 하지만 이거 다잡히지요 누구만 잡아줄거야 가난하고 능력한데 자 안녕 계속 질러를 통하겠습니다 아이고 또 감사합니다 자 그래도 상대가 아직 포기를 안했기 때문에 방심하면은 안된다고 볼 수 있겠군요 마지막 세기 리쿨을 한번 해줄까 그러면 자 정적으로 다 보고 있다는거고 리쿨을 하기 전에 일단 상대가 나오면은 한번 이제 그 싸움에 좀 집중을 해줘야겠죠 고인덕밖에 안 돼있습니다 상대 그리고 하하하하 자 EMP 피했죠 두 번째는 못 피했고 일단 여기까지 동력 많다는데 사실 많아요 자 질러 계속 찍어주면서 잘 해야되겠습니다 자 야 진짜 혼을 실은 한방이라도 조심해야돼 상대 영혼을 실었습니다 이거 자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천천히 자 천천히 일단은 가두고 하겠습니다 자 태궁 쪽에 일단 드라군이 달려둘 수만 있다면 그것도 많구요 계속 찍어보겠습니다 소고만 되면은 이제 이길 수 있다는거 소고가 되지요 자 나가줄까 자 하하 이렇게 또 GG가 나와버렸습니다 야 이번에 좀 빡세긴 했다 근데요 아비터가 이득을 많이 봐서 다행이다 또 방이 있나 볼까 아 여기있네 스고 왜 왜 나가는 나는 이번에 어 내가 5패 맞나 전부 기여했네 호호호호호호 자 왜 왜 왜 이렇게 화났어 어 전적이 왜 자 전적에 좀 예민하네 상대가 왜 아니야 아니야 어 어 어 어 아씨 애거는 전적을 좀 망쳐야겠다 어허 화이트 삭제하고 다시 들어가야겠다 일단 새롭게 만들어서 화이이 창군 저그하면 질라나 바꿔야지 변수 일단은 변수를 좀 줄이기 위해서 흠 미네란이 부족합니다 명작을 내리시죠 미네란이 부족하니 반출합니다 자 잘azon기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무슨 소리야 약간 시침이 좀 떼겠습니다 하하하하하하 나 오늘 첫판인데 감사합니다 너 말투에 안 알려줄라고 자 내려줘 하하하하하하 자 베러블더블로 한번 가볼까 베러블더블로 잘 되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랜덤에 예밋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경찰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상대가 누구를 만나왔는지 다 알 수 있거든요 이렇게 바보 다 나였기 때문이지 자 카렌드 지어주는거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하이 상대와 함께 소원히 한 경우에 상대가 트시니 펜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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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마린이 나올 때까지 조금만 시간을 잘 끌어줘야 될 것 같고요 아유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재밌게 잘 보고 계시다고 감사드리고요 자, 마린 달려옵니다 상대 이거 좀 수비를 잘 해줘야겠어요 일단 뭐야, 잠깐만 상대 인간이 너무 싫다, 키키크, 제발 상도욕하자 아유, 감사합니다. 잠깐만요. 일단 잘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감포 지어줄 거고요 자, 커맨드랑 이제 뭐 짓는지 다 확인했죠? 이 정도면 일단 나쁘진 않단 말이지 SCB 살고 싶은데요 자, 여기는 조금 힘들겠네요 일단 자, 여기까지 일단은 될 것 같고요 천천히 한번 감포 좀 하겠습니다 천천히 상대가 이제 어떤 식으로 할지 좀 궁금하군요 자, 가스로 하나 안정했고요 서클 하나 지어줘도 하겠습니다 자, 가스로 하나 자, 가스로 하나 자, 가스로 하나 자, 가스로 하나 아야, 채팅치면 안 되는데요? 서클, 사클, 스밀다 자, 가스로 하나 또 하나 가스로 하나 자 걸쳐를 찍어주고 있다는거죠 걸쳐를 찍어주고 있다는거죠 걸쳐를 찍어주고 드라이빙이네 자 그러면 이게 걸쳐드라이빙 못하는 경제인거 자 자 이거는 뭐지? 뭐 힘들지? 스탑 부트를 하다가 일단은 1대가 터넬을 1대 같네요 에이스를 그러면은 모아주자고 에이스를 천천히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스를 최대한 모아주자고 에이스를 최대한 모아주자고 에이스를 최대한 모아주자고 에이스를 최대한 모아주자고 저 배럭을 좀 빠른데 한번 깨주는게 중요할게 맞습니다 자 이거 자 큰일 잠깐만 자 여기까지 어? 일단은 어금으로도 끄네요 자 왜 이렇게 귀찮게 두냐 어? 자 일단 레이스를 찾고 있으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상대도 일단 플로킹 레이스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해줄 거고요 저도 마십시오 늦겨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인드거 촘촘하게 해줄 거 할 거고요 자 안중히 끌어주겠죠 자 압박 한번 갖고 하겠습니다 상대가 병력이 좀 많이 부자란데요 왜냐면은 레이스를 갖기 때문이죠 서버니 못 나올 수 있습니다 한번 털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자 일단 처리 좀 해줄 거 할게요 저도 뭐 이런거 어떻게 되겠어 자 차려도 일곱이되지 만족 자 이제 좀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안술구만 해주면 된단말이지 진짜 못하는데? 여기 있는게 귀찮으니까 좀 잡아주고 할거구요 짠! 잘 푸실까? 잘 푸실까? 나를 안만나서 그런가? 자 다 나긴 해 내밤 자 상대 전적에 예민하거든요 화가 났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끝났구요 이번에는 좀 고르고 한번 해볼까 그러면? 수고 자 나 뭐하지? 토스 하자 토스 토스 할게 그럼 토스 wit 네 노을 lam 앞이 rocks 사운드